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폰 12를 드디어 구입하고 언박싱 영상을 하기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을 짜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폰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박스가 정말 많이 얇아졌어요. 일단 한번 오픈해볼게요. 정말 박스가 거의 2분의 1 사이즈로 작아진 것 같아요. 정말 박스가 거의 2분의 1 사이즈로 작아진 것 같아요. 정리필름으로 바뀌었네요. 필름을 제거해볼게요. 확실히 각진 핸드폰이 너무 예쁘다. 지문이 벌써 잔뜩 묻긴 했는데 아 이게 지문이 엄청 잘 묻는 그런 소재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볼륨기가 있습니다. 어? 약간 많이 변했네요. 카메라 부분은 소재가 매트한 소재고 그 옆에 진짜 봉판 뒷면은 유리 소재입니다. 박스 내부에는 정말 심플해졌어요. 위에 설명서 정말 심플하게 변했죠? 일단 이어폰이 없고 충전기 택도 없어요. 충전기도 USB 포트만 들어있어서 굉장히 박스가 심플해졌습니다. 조촐해졌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를 보면 신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서명서가 변경을 바꿔야 되니까 정말 깔끔해졌죠? 사실 이렇게 심플해질 필요가 있긴 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미 바뀐 걸 가지고 뭐라고 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 이제 남기면 언어 선택을 먼저 해줄게요 한국어 저는 오스트라일리아에 있기 때문에 오스트라일리아 헉! 오케이. 자동사일까? 계속? 와이파이는? 아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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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프리오더 레일 받은 거를 보여주면 프리패스. 민트 컬러에요. 이쁘다. 하지만 저는 블랙을 혼자 썼습니다. 이게 프로래요. 대박. 프로는 1699달 약간 스페이스 그레인 느낌? 첫 pole. 감사ć의 여름 pm trickedنا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